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보험급여를 인정받는 취약계층의 기준이 연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완화됩니다.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,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 또 연말 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 횟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최대 10회에서 최대 12회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